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뉴욕 등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다. 서학개미들의 총 투자액 49조 5천억원 가운데 테슬라 주식이 8조원을 차지해 압도적인 일이다. 테슬라 주가는 이미 지난 한 달 새 61%나 오른 상태다. 17일 기준 시가총액이 6,217억 달러에 달해 도요타, 현대, 혼다 등 세계 9대 자동차 업체들의 시총합계를 뛰어넘는다. 향후 주가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천슬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s&p500 지수 편의포제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으니 일단 팔아서 수익 실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제가 작년에 가장 잘한 일은 테슬라를 알게 된 것이고 올해 가장 잘한 일은 추가 매수한 것이고 내년에 가장 잘했다 생각할 일은 끝까지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이 될 거라 믿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주가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을 할 정도로 주가 상승을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주가 전망을 장밋빛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s&p500에 투자하는 펀드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 발생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크게 좋아진다면서도 다만 최근 테슬라의 가파른 주가 상승은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의 장기적인 주가 흐름은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들의 글로벌 확장세와 신모델 출시 등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s&p500 지수 편입 이벤트로 신규 자금 유입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지만 단기 급등 피로감으로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목표 주가만 봐도 테슬라를 보는 시각차가 뚜렷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전기차 시장 성장이 빨라지고 있다면서 최근 테슬라 목표 주가를 주당 455달러에서 780달러로 높였지만 jp모건은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비싸다면서 목표 주가를 90달러로 제시했다. 이상범 니코 자산운용 대표는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회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구글처럼 확장성이 있는 플랫폼 회사로 볼 것인지 관점에 따라 밸류 판단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테슬라의 생산력이나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올해 테슬라는 약 50만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세계 자동차 판매의 1%도 되지 않는다. 또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93조원으로 추정되는데 테슬라의 내년도 전망은 5조원 수준에 그친다. 3배 늘어난 해외 주식 투자 손실 위험 경고도 한국에타 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학개미들이 가진 해외 주식 가치가 총 45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말 대비 3배 규모다. 서학개미들은 코로나가 1차 확산하던 지난 3월 세계 주식 시장이 급락하자 용감하게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다.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직접 계좌를 더서 매수에 나섰다. 가장 많은 개인 회원을 보유한 키움증권에 개설된 해외 주식 거래 가능 계좌 340만 개 중 약 200만 개가 올해 새로 개설됐다.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 자산은 지난 9월 기준 55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말에 비해 10% 이상 늘어났다. 순대외금융 자산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에게 경제 주체들이 가진 각종 해외 금융 자산을 모두 더하고 부채는 뺀 것으로 한 나라가 유사시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해외로 투자해 저변을 넓힌다는 점에서 최근에 해외 투자의 열풍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위험을 수반한 주식 직접 투자에 쏠려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 김경록 미래의세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는 해외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자사 자율주행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최근 내놓은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FS기의 정식 성능에 대해 던진 말이다. FDS 베타 버전은 테슬라가 지난해 3월부터 모델S, 모델X, 모델3에 기본적 장착된 FSD 칩의 업그레이드용 애드온 패키지를 적용한 것으로 이 패키지를 옵션으로 구매한 테슬라 차주에게만 제공된다.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정해진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손을 뗄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금융전문 매체 벤진가든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테슬라 애호가들이 만든 트위터 계정에 올라있는 FSD 사용후기 영상에 단 댓글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은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경이로운 기술이라면서 금융전문 매체 벤진가든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테슬라 애호가들이 만든 트위터 계정에 올라있는 FSD 사용후기 영상에 단 댓글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은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경이로운 기술이라면서 FSD는 말도 안되게 좋은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식 FSD 서비스는 데타 버전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호언장담인 셈이다. 사용후기 영상을 올린 테슬라 마니아는 FSD가 매우 성공적으로 좌회전을 했다면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들에 대한 양보를 잘한 뒤에 좌회전을 했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시장 조사에 특화된 벤처 캐피털 루프 벤처스도 최근 편엔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인 FSD의 경쟁력이 제너럴 모터스, 포드 자동차, 폭스바겐 등 경쟁업체의 자율주행 기술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벤진가는 전했다. 테슬라는 당초 7000달러 수준에서 시작한 FSD 옵션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린 끝에 최근에는 1만 달러 수준으로 지난 10월 인상한 바 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EV붐, 투자금이 모였을 때 니오 지금 매수 시기인가? 니오는 올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테슬라에 도전하는 등 복잡한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니오, 지금 주식을 매수해야 하나? 올해 니오는 스트롱 EV리더. 2020년 초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니오 매출이 급감했다. 그러나 매출은 빠르게 반등했다. 2분기에는 니오가 191%의 매출을 올렸으며, 3분기에는 니오 매출이 154%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분기에 니오 제품의 판매는 다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EV 시설 투자 경쟁이 가열되면서 니오는 12월에 26억 5천만 달러를 공모했다. 또 다른 중국 EV 업체인 니오토와 엑스펭도 테슬라와 중국 안방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비 투자 증서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본을 조달했다.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만든 모델3 세단은 가격 인하로 10월에 비해 판매량이 78%나 급증하면서 11월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EV 2위였다. 월스트리트는 니오에 대해 점점 더 강한 추천을 하고 있다. 10월에 모건 스탠리는 니오를 제조 분야의 강력한 EV 리더라고 불렀다. 강한 판매 모멘텀을 이유로 니오 주식의 수익 전망치와 가격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8월 초, 니오 수익과 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10월에 JP모건은 니오가 프리미엄 EV 시장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니오가 향후 저렴한 가격의 새 전기 세단 대비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니오는 현재 ES8과 ES6 전기 SUV와 새로운 EC6 전기 크로스오버를 판매하고 있다. 월가에 니오를 추천한 두 애널리스트는 니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명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1명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 니오, 중국 전기 자동차 전망 니오는 판매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회사는 생산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전했다. 니오는 4분기 모두 16,500대에서 17,000대의 차량을 납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01%에서 107% 증가했지만 3분기 성장률 154%와 2분기 증가율 191%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베란스가 인용한 인터뷰에서 CEO 윌리엄 린은 니오가 2021년 말까지 연간 1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니오는 연간 생산량을 30만 대로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니오는 2019년에 2만 565대의 전기 자동차를 납품했다. 월스트리트는 그 목표들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10월 도이체방크 에디슨 유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니오가 중국의 과잉 투자로 공장을 짓는 대신 기존 산업 역량을 이용해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자본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또한 전반적인 중국 EV 판매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어 니오 주가의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JP모건은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EV 점유율이 2019년 5% 미만에서 2025년에는 4배인 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웨드부시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현재 전체 자동차 판매의 약 3%에서 2025년까지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EV 수요의 큰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21년부터 EV 수요 증가로 접어드는 추세다. 세계 최대의 전기 자동차 시장인 중국은 2025년까지 EV가 모든 신차 판매의 25%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월스트리트는 니오가 새롭게 출시한 EC6 전기 크로스오버와 배터리 이니셔티브가 미래의 모멘텀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니오는 새로운 EC6에 대한 매우 강한 수요를 보고 있다. 현재 주문이 많이 밀려 있으며 구매자들이 실제로 EV를 받기 위해 약 8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동산은 또한 2021년부터 두 대의 전기 세단으로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2020년엔 니오는 배터리 회원제인 배터리에저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와 배터리는 별도로 판매됩니다. 사용자는 배터리 없이 전기 자동차를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당시 주행 중인 차량의 필요에 따라 한 달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니오는 11월 6일 최대 360마일까지 더 높은 주행거리를 가진 새로운 100킬로와트식 배터리 팩 옵션을 선보였다. 이는 좋은 신호입니다. 주행거리 부족은 EV 채택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너머를 보는 니오 2014년에 설립된 니오는 전기 자동차 대량 생산 경험이 거의 없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 등장했다. 그러나 EV 스타트업인 니오는 푸른 하늘이 온다는 뜻의 중국 이름인 와라이로 표현되어 더 밝고 즐거운 미래를 약속했다. 2018년 6월 니오는 프리미엄 전기 SUV이자 첫 번째 차량인 ES8을 출시했습니다. 1년 후 소형 ES8을 출시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9월 니오는 곧 출시될 중국형 테슬라 모델Y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되는 EC6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오는 2021년 하반기에 유럽을 시작으로 다른 세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10월부터 시작된 저가형인 모델3의 유럽 시장 수출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테슬라와는 달리 니오는 자체 차량을 생산하지 않는다. 이 회사는 중국의 장화이 자동차 그룹과 협력하여 ESA, ES6 및 EC6 유틸리티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니오는 지난 5월 제출한 최근 열례 보고서에서 자동차 제조에 관한 제3자와 제2하는 이유는 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운영을 감안할 때 자동차 제조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표현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니오 주식은 부채와 유동성 공포로 인해 작년에 주가가 폭락한 후 개선되고 있다. 니오는 중국 전기차 판매가 성장을 하면서 손실을 줄이고 있다. 니오 자동차 판매와 중국에서의 전반적인 전기 자동차 판매 전망은 견실해 보이는 반면 유럽에서의 팽창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는 니오의 개선된 자산과 신규 가입 배터리 사업 모델을 칭찬을 하고 있다. 테슬라처럼 니오는 전기 자동차 생산 수량만큼 EV 배터리 생산에서도 좋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니오 주식은 매수 시점에 있지 않지만 현재 가격 수준에서 반등 상승한다면 주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투자자들은 니오 주식이 새로운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이 뜨거운 전기 자동차 니오는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큰 폭의 EV 매출 증가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니오 주식은 현재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권하며 앞으로 니오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니오 주식은 매수 시점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